영등포구가 동절기 발생할 수 있는 한파, 폭설 등 자연재난과 각종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내년 1월 13일까지 노인복지시설 안전점검을 실시합니다. 대상은 노인여가복지시설,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주야간 보호시설 등 지역 내 노인복지시설 34개소입니다. 주요 점검 내용은 안전관리계획수립 및 안전교육훈련 실시 여부, 화재 등 긴급상황 시 피난 대책, 소방, 전기, 가스, 시설물 등 안전관리, 급식위생안전관리, 출항 및 낙상사고 대비 현황 등입니다. 특히 본격적인 혹한기 한파가 시작된 만큼 시설 동파방지 대책, 전열기 사용 안전교육 여부, 폭설 대비 제설장비 구비현황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확인합니다. 단순 지적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조치하고 시설 보완 또는 개보수 등이 필요한 사항은 운영자가 직접 관리할 수 있도록 안내할 방침입니다.